리켄베커 리켄베커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리켄베커입니다 리켄베커 저희 처음으로 배탐에서 소개해드리는 악기인데요 얼마전에 저희가 기타맨에서 했었거든요 그 기타로 딱 했었는데 가격 500만원 300 몇십만원 이런데 사운드 원시적이고 뭔가 약간 감성 자체가 우리가 요새 쓰는 어떤 되게 범용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메카니즘 이런거 하고 진짜 상관없는 그 옛날 사운드 그대로 있잖아요 튜닝도 뭔가 미미하게 다 맞췄놨는데도 안 맞는거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감성 60년대 이런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불편하고 뭔가 그 감성이 어렵기는 한데 그리고 되게 옛스럽기는 한데 매력있어요 엄청 엄청 매력있고 뭔가 뭐를 갖고 싶게 하는 딱 견물생심 이런 느낌에 그냥 사람 홀리는 마력 같은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리켄베커가 딱 보면은 이 헤드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뭔가 확 사로잡지 않습니까 어떤 그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운 같은게 있어요 리켄베커는 확실히 근데 막상 쳐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또 치다보면은 거기에 정들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 베이스 쉽지 않아요 자 가격 일단 379만원인데 뭐 리켄베커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저기다 카드 여기다가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 기타에서 있었던 카드 가서 한번 브랜드 소개 거기에서도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193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일렉트릭 기타를 개발한 리켄베커 그것 때문에 최초라는 그 수식어 때문에 뭐 여전히 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죠 비틀즈, 후가 제일 뭐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핑크플로이드도 썼었고 메탈리카도 썼었고 디퍼플, 예스,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이런 브리티쉬 감성을 거의 끌고 온 그런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 사운드가 또 어떤 사운드를 그 중에서도 어떤 사운드를 대변하냐고 하면은 폴 맥카트니 그리고 크리스 스쿼이어 크리스 스쿼이어는 예스의 베이시스트죠 그래서 그런 느낌 예전에 그 브리팝 느낌에서부터 조금 그 60년대 감성에서부터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그런 브리팝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장르에 거의 뭐 데드포처럼 녹아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 브리팝을 어떤 빵빵한 사운드 화려한 연주 스킬 이런 걸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으로 좀 듣잖아요 브리팝의 그 어떤 딱 그 쓸쓸하면서도 살짝 글루미 하면서도 정말 그 여기 이모셔널 그런 팝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어떤 뭔가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딱 들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연주력이라든가 어떤 화려한 외관으로 이거를 승부를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고 그냥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캠베커의 베이스가 사실 장르적으로 엄청 테크니컬한 장르 잘 어울리는 그런 베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르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런 독특한 사운드의 세계관이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베이스 모델 이거 알아볼게요 얘가 4003인데 4003 제트글로 4003 제트글로 모델인데 라운드 와운드 스트링을 탑재한 4001S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01 이후에 4003이 탄생되면서 그 특유의 톤 캐릭터를 그대로 계승을 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 특징적인 스펙은 일단 넥스루 넥스루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딱 봤을 때 그 넥이 이렇게 쓰루로 된 게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줄이 쭉 가 있는 게 네 줄 가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앞쪽에 있는 그 하얀색 바인딩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쪽 바인딩 네 저기서 오는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리코 사운드라고 하는데 리코 사운드 이게 뭐냐면은 스테레오로 뺐을 때 픽업이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맥 픽업은 다른 램프로 보내고 브릿지 픽업 또 다른 램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되게 넓게 연출할 수 있는 폭넓은 사운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요렇게가 좀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주걱 같은 머리통 밥은 이렇게 봐서 밥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큰 머리통 부담스럽죠 약간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7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14.5cm입니다 무게는 4.13kg로 생긴 거에 비해서 꽤 무거운 편이고요 두께는 32mm 플러스 2mm 12플의 뒷둘레는 82mm입니다 바디는 메이플의 하이글루스 폴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맥은 메이플 넥스루 그리고 헤드머신은 셀러의 디럭스 헤드머신이 2대2로 붙어 있습니다 베이크라이트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역시 바인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광이 정말 번쩍번쩍 납니다 그 광이 굉장히 심하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지판 공열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844.55mm 되게 특이하네요 스케일 길이가 보통 34인치가 나오는데 33.25인치에요 특이한 스케일 사이즈입니다 20프렛 싱글코일 2개 장착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그리고 푸쉬풀이 되네요 트래블톤 컨트롤 할 수가 있는 푸쉬풀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아웃풋 2개 자 그리고 하우징이 들어가 있어요 하우징 안쪽에 지금 픽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요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기대 반 걱정 반 들어 볼게요 하.. 네 이게 각각의 볼륨이고요 이게 각각의 톤이고요 여기 이제 써져 있는대로 여기 빈티지하고 이제 여기 스탠다드 톤을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렇군요 네 푸쉬하면 스탠다드 왔다갔다 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올리면 빈티지고 자 우선 다 올리고 네 스탠다드로 해보겠습니다 픽업 2개입니다 뭔가 반가워 소리가 스탠다드 존재감은 확실히 좋은데 네 뿌얀듯 하면서 존재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귀로 싹 감겨 들어오는 그런 식의 존재감은 아닌데 확 꽂히는 느낌이랑 진짜 승채씨 말처럼 뿌얀데 약간 뿌얀데 되게 자기 자리를 잘 어.. 잡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묵직하면서 약간 하여튼 그래요 내 느낌은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지금 픽업 2개였고요 앞에 픽업은 뭔가 어떤 물건으로 여기에 딱 있는게 아니고 공기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사운드 와 와 하 그쵸 테크니컬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운드 되게 되게 몽글몽글 따뜻합니다 네 DMP고임인데 위에서 칠 수 없으니까 네 약간 이쪽에서 쳐볼게요 어 음 음 음 음 음 믿을 쪽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사운드가 나요 음 음 음 그니까 이게 지금 빈티지 쪽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빈티지한 사운드 잖아요 이미 그죠 그럼 빈티지를 하면 어떻게 빈티지 빈티지하게 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될까 네 픽업 2개입니다 뭐가 더 없어지는데 더 흐려지는데 네 저 뒤에 픽업이요 뭐가 없어 앞에 픽업이요 필터 걸어갖고 막 깐스와스 소리가 나네요 음 음 으 다 어디 갔어 애들 이 큐다 어디 갔어 그렇죠 아 걔만 뽑히죠 개는 안 뽑히고 네 아 근데 확 빠지네요 느낌이 자 아 앞에 픽업에서 톤만 깍아볼게요 저기 뭐랄까 옆집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뭔가 클럽 밖에서 듣는 클럽 음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뒤에 픽업 통 깎고 들어올게요 좋습니다 네 독특한 감성의 리켄벳커 4003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거 이거 되게 발라드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따 발라드도 해볼게요 자 슬랩도 한 번 리켄벳커로 슬랩 뭐 할 일이 많겠냐만 그래도 되게 두꺼운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묵직한 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은근히 묘한 매력이 있네 그 묵직한 그게 있어요 뭔가 아니 이게 뭔가 그 막 여기 타격감이 펀치감이 막 오는 건 아닌데 요 그냥 그 믿을 대역에 요렇게 자기 그 정체성이 확고한 그런 사운드 대역이 있습니다 독특한 감성이에요 뭐 세거나 강렬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브리팝 느낌으로 한 번 연주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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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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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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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런 좀 몽환적인 프레이즈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이거 스테레오로 빼내가지고 뭐 양쪽 픽업마다 이펙팅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운드를 만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도를 해 보시면은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브리팝 같은 그런 사운드 브리팝 중에서도 뭔가 약간 그런 좀 저기 많이 들어간 사운드들 있잖아요. 뭐 유투나 막 이런 사운드들에 그런 것들을 좀 재현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력이 있다니까 사람을 홀려. 그러니까 가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조금 소리가 조금 그렇네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9점입니다. 저도 9점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죠? 왜 그 사람들 캐릭터들도 보다 보면은 뭔가 되게 빼어난 외모가 아닌데 엄청 뭐 잘생겼거나 엄청 예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한테 되게 홀리게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력적이겠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매력. 에이캔 베이커의 4003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베이스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